트로트의 부활을 위한 뽕의 전쟁, 엑스월과 팀 배틀, 그리고 1대1 대표를 거쳐 탄생된 최강의 16팀. 16팀 중 TD들의 선택을 받아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 오를 8인이 탄생되는 준결승전, 최후의 TD 선택전. 그 관문을 뛰어넘어 최후의 트로트X가 될 자 누구인가?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.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 오를 최후의 8인이 공개됩니다. 결승전 생방송